네 안녕하세요 로브스틱 로프입니다 네 오랜만에 공부게임으로 왔죠 제가 미러티브에서 공부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미러티브는 일단 복귀를 해야죠 제가 한달동안 방송을 안해가지고 미러티브를 이제 공부게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혼자서 플레이할거에요 로드론한 풀이 없어요 제 구독자 돌파 기업으로 공부게임 찍은게 지금 두번째 있걸요 아마 제 생각을 해보니 네 깜놀 주의하세요 이어폰 끼지않는거 주의하실뻔합니다 저는 이어폰 끼지않는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만약 끼시면 소리 반으로 줄이세요 반도 못하실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 4명 들어가보죠 저 혼자 가면 무서워요 나 처음에 렉걸리는거야 그냥 양해부탁드립니다 넌 이렇게 렉걸리는게 전상이네 넓걸리는게 전상이네 넓걸리는게 전상이네 넓걸리는게 전상이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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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.뭐인데 x2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제발 분들 semua 여기 여기 뭐야 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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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좀 진짜 진짜 1 저에서 시체랑 같이 겹쳐서 가는 건지 아니면 플레이어가 조종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넷 저는 광고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구글플레이? 구글플레이 광고면 내가 뭐라 아는데 와 잘 찾는다 구글플레이 광고면 설마 저거 찾는거야 아 쫄지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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